뭘로 이..뭐야 이거.. 전.. 뭐야 시작부터 부스전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이거 뭐야 시작부터 부스전이야? 이거 어떻게 깨야 돼.. 오우..잠깐만..야야.. 어..이거 맞는구나.. 이렇게.. 아..이거 대충 알겠다.. 반수나구나.. 아..아..OK.. 반수나구나.. 아..패턴이..어..이거 뭐야.. 너무 붙으면은.. 약간..저기 휘두르는 거에도 판적이 있나보네.. 약간 떨어져서.. 어려운 놈이 아니구나.. 어..야야야야.. 먹어야겠다.. 어..야야야.. 으아.. 으아아아.. 음.. 레퀴엠.. 뭐라고 써있는거야..이턴함? 음.. 와..조작이 엄청 부드럽다..이거 게임 음.. 피를 받네.. 어.. 뒤집어 쓴거구나.. 으아.. 방금 죽은 녀석의 피를 지.. 그..투구에 받아가지고 썼단 말이지.. 이게 뭘 의미하는거야.. 그니까.. 쎤.. 하나..